어제 낮부터 추위가 조금 풀려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오늘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한때 살짝 지나는 정도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을 보시면 중부지방은 5mm 내외로 양이 적겠고 제주는 최고 50mm, 전남과 경남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지역은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서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6.2도, 광주 8.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은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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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